오리가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레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홍어 여기는 홍어 회고 홍어 코 요거는 홍어 알 홍어 알 쪄온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들리는 고추 고추냉이 아삭한 고춧가루 고추냉이 저는 고추장 고추냉이 아삭아삭 불닭밥 약간의 맛은 전혀요 이건 쭈꾸리만 하고 맛은 잘 어울리는 느낌 나의 맛은 패발만에 먹었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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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참기름 참기름 와 두개가 나왔다 자 같이 이렇게 떨어졌어 와 맛있다 아 천짜로 웃음 다 주인공 짜장 으허 이렇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다섯개 들어있어요 여기도 있다 다섯개 들어있어요 퐁 퐁 떨어진거 이제는 찜 죽은 김 설탕 설탕 씨... 앗 소금 쫄깃 파 앗 bits 이거랑 고기나 좋죠? 고기나 좋죠? 고기나 좋죠? 고기나 좋죠? 고기나 좋죠? 오늘 홍어회랑 홍어 알을 같이 먹어봤는데 저번에 못먹은게 너무 후회되더라구요 요번에 같이 먹어보니까 더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줬을지 모르겠지만 이 알이 살짝 푸른빛이 돌더라구요 제가 먹었지만 저는 아직도 너무 신기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